하이브리원 안녕하세요. 키티타임즈 아하의 전나리선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요. Like a rockst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rockstar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성 호스트, talkshow 호스트가 되어있죠. 앨런 디즈웨이스가 있고 여기 게스트인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인지 한번 볼까요? A seven month old baby named Theo has a hat full of hair like a rockstar. 7개월 된 아기면요. 머리 숱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게 일반적인데 Theo라는 이름을 가진, Theo라는 이름을 가진 7개월 된 아기가요. 마치 rockstar처럼, rockstar 이렇게 팍 헤드뱅잉 하시는 분들 머리가 되게 탐스럽고 길잖아요. 그런데 rockstar처럼 아주 머리 숱이 꽉 찬 그런 아기가 있었습니다. His mother, Adriana Alfano Cherkass made him famous after submitting a video of him to Alan Tube. 그의 엄마, Theo의 어머니인 아드리아나 Alfano Cherkass 씨가요. Cherkass 씨가 자기 아들이 되겠죠. 아들을 아주 유명한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냐면 일명 앨런 튜브에다가 자기 아들의 동영상을 비디오 클립을 제출한 것이죠.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게 viral하게 퍼진 것이죠. The mother and baby were even invited to the Alan DeGeneres show and shared stories. 이제 엄마와, 아기 엄마와 아기 Theo가 심지어 일반인인데 이 Alan DeGeneres show에, 그죠? 이 토크쇼에 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눈 것이죠. The show prepared an outfit that matches his hair. 그래서 이제 아기의 머리와 딱 매치가 된, 어울리는 그런 옷을 갖다가 준비를 이렇게 해줬군요. His proud mother said, He has the most incredible hair and smile. He makes me happy every single day.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니 어머니,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지?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 우리 아들은요. 너무나 멋진 머리와 미소를 가진, 최고로 멋진 머리와 미소를 가진 애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every single day, 하루도 빠르게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아기와 엄마는 심지어 Alan DeGeneres show에 초대되어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라는 거죠. The mother and baby, her baby가 되겠죠. 두 사람이죠. Were, 심지어, invited to가 되겠죠. 자, 이건 show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겠네요. 그는 매일매일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everyday라고 쓸 수 있는데, 강조를 해서 every single da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So he makes me happy every single day.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Number A, wow! 진짜 such long hair. She has long hair, right? Number B, 어떤 게 들어갈까요? Two boys are smiling. 우리가 그냥 smile 할 수 있는데, 이렇게 B 동사했다가 동사에 ing를 하면, 지금 막 웃고 있다. 지금 웃고 있어요. 라는 진행형을 표현하는 시체가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